주전한 3루 1루. 1번 타자 김현준. 초구는 스트라이프. 자 일단 초구는 거의 핑크인트 제구리게 됐습니다. 이야 150루 찍히네요. 아니 이게 8회에 100개가 다 돼가는데 150이 나오나요? 150개가? 나오더라고요. 와 나오네요. 자 이제 97구 째입니다. 밀려냈습니다. 전광판에 160을 지켰어요. 올 시즌 가장 빠른 공입니다. 160. 자 제가 159km까지는 봤어요. 이야 160km가 지켰습니다. 제가 97구 째이었는데요. 제가 저랑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. 마음먹으러 100위를 던질 수 있냐고요. 던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. 그렇군요. 던질 수 있네요. 최고의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 안우진. 오엔터. 높았습니다. 지금 155km. 자꾸 전광판 보지 마세요. 이게 보게 돼요. 이야 97구 째의 160. 이 시즌 가장 빠른 구속. 치킨 숫자지? 이게 아직 공식적인 스코어는 아니잖아요. 네. 그 튜피드는. 아 대단합니다. 자 볼 카운트는 원앤토. 고맙습니다. 자 볼게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